자 이번에는 역시 브루스 어려운 곳보다 현장 가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좁은 데서 추는 거 편안한 브루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브루스 편안한 브루스 자 부킹 해옵니다 자 이제 부킹이 딱 브루스 때 되니까 브루스 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브루스 때 부킹 되면 그냥 워킹으로 앞발들고 앞불로만 저 같은 경우는 현장 가면 이렇게 막 기술을 안해요 이렇게 현장 가면 이런 식으로 손도 이렇게 펼쳐지고 자 마지막에 파트너용 엔딩 부분 들어갑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파트너 마지막에 엔딩 부분 들어갑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방금 풀어왔는데 넘어가서도 한번 세워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넘어가서 그쪽 방향에서 보시면 넘어가서 자 4카운트 4카운트 그 사람 많은 데서는 이 자르타리가 최고야 사람 많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 많은 데서 자 돌려주고 자 일단은 가로막기 가로막기 이렇게 좁은 데서 가로막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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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치면 여자들 팔 아파요 여기 아파 저도 아프네 이렇게 치면 아파요 이렇게 들어놓고 한 발 치기 한 발 치기 자 한 발씩 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 발 여자들 두 발 나오고 자 이제 엔딩 부분에서 여기서는 갈까 빨까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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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자 엔딩 부분이었습니다 자 치르마 편안하게 자 안 돌리고 가능하면 필요했다가 돌려볼게요 지금처럼 숨차거든요 엔딩 쳤으니까 쉬는거야 4박자 4번발 자 이렇게 하면 5번발 또 5번발 또 5번발 또 5번발 이렇게 또 4번발 여기서 원턴 원턴이 짱이예요 사람 많은데서 원턴 반대 반대 4박자 여자 뒤로 갈 때 돌아 반대로 1번발 뒤순 1번발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번발 2번발 손 바꿔서 손 바꿔서 자 목걸이 1번발 반대는 또 또 또 4번발 남자만 놀게요 남자만 놀게요 4번발 4번발 4박자로 남자만 6번발 5번발 5번발 다시 여기서 반응 가시 들어갑니다 반응 가시 Gunstep 사용 12 사박과 몸틀며 보시겠냐 5번반 4번발 사이드 빠져서 남자만 놀아주세요 4번발 카트 5번발 백셀 여자 안돌리는 기술 자 손바꿔서 반대 반대 백셀 반대 백셀 5번발 5번발 8번발만 왔다갔다 전우지 자 이번엔 허리로 여자 안돌리고 가능하면 이번에는 반대 틀어서 원턱 겨드랑 원턴 뒷탱고 뒤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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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안세진 카운트 댄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댄스 마지막 곡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휘 분들에게 많이 많이 선전해주세요 안세진이 자세히 보면 한두 개 배울 거 있어요 한두 개 배울 거 있더라고 금을 캘려면 산을 다 허물어야 금이 1g 나온대 산 전체가 극땡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한두 개 배울 거 있다고 금땡이 나오듯이 산을 허물어야 금땡이가 1g 나온대 안세진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배울 게 있다 마무리는 원턴 원턴 반대 원턴 또 반대 원턴 마무리 하니까 4박자 이때는 이제 또 마주보고 크로스 주게 해줘 좋겠죠 야리꾸리 하잖아 야리꾸리 안되지 영상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1번발 터널발 다시 한번 1번발 마지막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엔딩부분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고생한 아